투자 없이 원아웃 3구 밀어냅니다 오른쪽 높게 떴고 당장 쪽으로 붙습니다 당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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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으로 맨 데이비슨 공점 솔로포 이제는 4대4 오늘 경기 중반부 이후부터는 홈런이 이 경기의 키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야 어제 오늘 정말 많은 홈런들이 결정적일 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회 때 삼성은 1 2 3번 세 타자 연속 홈런이었다면 7회 애시는 상위 타선에서 하나 건너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 핵심 선수들이 홈런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는 그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또 홈런 부문 단독 선두로 도약하는 데이비슨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도 맞는 순간은 이렇게 긴 비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못했지만 이렇게 큰 홈런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4대4 동점 KBO 리그 홈런 공동 선두였던 데이비슨이 단독 선두로 도약을 합니다 와 오늘 경기 진짜 알 수 없네요 이거 사실 저는 이승현 선수가 워낙 최근에 좋았었고 지금도 이 슬라이더가 가운데 몰렸지만 이렇게 밀어서 홈런을 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NC 다이너스는 오늘 박시원, 손하섭, 데이비슨 3명의 홈런 타자들이고요 사실 뭐 손하섭과 데이비슨은 워낙 경기 감각이 좋았고 원래 이 정도 타구를 칠 수 있는 타자들이라면 이 박시원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이 큰 홈런이 이렇게 지금 타이트한 경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시원 선수는